23만 4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은, 는 2008년 설립된 웰빙 가전제품 선도기업 세계 최초의 적외선 조리기기 특허로 자체 브랜드 제이겔을 론칭, 2016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2018년 물류센터와 R&T 센터를 신축하여 기술 및 유통 플랫폼을 완비하였으며 자체 쇼핑몰 확장, 온라인 전 채널 입점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출을 진행 중 동사는 자이글 슈퍼, 자이글 세븐 및 매직프라이어까지 출시하며 주방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 기업 개요 대시 2009년 1월 생활용 조리기구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국내 6대 홈쇼핑을 통해 주방 가전 제품 매출이 확대된 가운데 2016년 생활 가전 시장에도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하이마트 및 전자랜드 전용 모델을 출시, 입점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진출하였으며 기업 간 거래 사업도 전개하여 유통 채널 확대할 예정 재무 대시 자이글 그릴의 수출 감소에도 그리들, 자이글 맑음, 헬스케어 제품 등 웰빙 가전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판매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제거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자이글 그릴 유의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기정화기, 페투 산소 마스크 등 헬스케어 제품의 신제품 출시로 사업 다각화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자이글의 시가 총액은 6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자이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96위입니다. 자이글의 상장 주식 수는 1353만 9백 열 주입니다. 자이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이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40배, 33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6억원, 13억원, 마이너스 5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9억원, 9억원, 마이너스 46억원입니다. 자이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21%이고 유보율은 617.7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6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30원보다 1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1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글의 종가는 4,660원이며 주가가 자이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종가는 4,660원이며 주가가 자이글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자이글은 거래량 3만 1,31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8,601주, 키움증권에서 2,901흔세주, 다울투자증권에서 2,788주, nh투자증권에서 2,520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5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389주, 다울투자증권에서 4,400래주, nh투자증권에서 3,432주, 삼성에서 2,701흔여덟주, 키움증권에서 2,7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이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mesmobike 좀 일chnit 좀 일ходи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